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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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아 이게 머리를 안 감은 게 아니라 그 뭐지? 이게 제가 방금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그 방금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제가 그 머리 관리한다고 그 머리에 바르는 제품이 있어요 그 제품을 발랐는데 제일 사랑해 제가 그 제품을 너무 많이 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버리긴 아깝고 그래서 모르고 그냥 이렇게 펴서 발랐는데 이렇게 머리가 이리되버렸네요 안녕하세요 보세요 제 머리가 제품을 너무 많이 발라 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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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토요일이죠 그죠 음 음 음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아 몸 조심하시고 관광하시고 네 저녁은 다 드셨어요 여러분 안녕 방금 먹었어요 오 치킨 먹었어요? 맛있겠다 저는 어머니랑 저랑 간단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맥스도 맥스도 밥 먹었어요 저희랑 밥 먹을 때 같이 먹었습니다 노래 제목 니오의 수식입니다 오늘의 특별 게스트분이 계시죠? 오늘의 특별 게스트분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저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맥스! 맥스! 맥스 이리 와! 맥스 어디야? 맥스 이리 와 봐 여러분 안녕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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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이야 또 어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봐 나 말고 안녕하세요 왜 왜 그래 너 좋은 냄새 나는구나 뭐 먹어 뭐 편한가 봐요 여기가 맥스 그 맥스가 나를 핥을 때 나도 맥스를 핥으면 안 되나? 너무 엉뚱한 생각인가? 그럼 같이 교감이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해 맥스야? 어떻게? 아니 왜 이렇게 맥무룩하게 있어 이렇게 고개를 한번 들어봐 강아지는 근데 이렇게 두 다리를 계속 들고 있으면 관절에 안 도착을 해서 최소한의 다리 드는 행동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쵸 옷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쵸 그 제가 자구 이제 자 있을 때 어머니가 먼저 일어나세요 제가 자고 있으면은 맥스가 와가지고 제가 방에 올라 그래요 방을 이렇게 막 긁어요 방을 막 긁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만약에 밥이 됐다라고 하시면 맥스가 가서 형 깨워 그러면은 맥스가 와가지고 저를 제 얼굴을 엄청 핥아요 진짜 엄청 핥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맥스 제 밑에 있어요 지금 진짜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근데 이제 곧 있으면은 맥스가 형이 되네요 근데 이제 곧 있으면은 맥스가 형이 되네요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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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맥스랑 똑같은 강아지 봤다고요 오늘 맥스랑 똑같은 강아지 봤다고요 오 아 진짜요 아 사실 그 맥스에게도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요 맥스에게도 정말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랑 만나면 엄청 장난을 잘 치고 정말 정말 잘 정말 뭐라 그러지 잘 놀아요 둘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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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스 맥스 맥스 고기 먹을래? 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근황을 물어보고 또 저의 근황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켜봤습니다 쌩얼이냐구요? 네 정말 쌩얼입니다 방금 로션만 바르고 샤워하고 로션 바르고 헤어 제품 바르고 옷 입고 정말 킨 겁니다 맥스가 저를 멀뚱멀뚱 보고 있어요 지금 맥스 고기 먹방 보실래요 여러분? 어이구 잘먹는다 어이구 잘먹는다 잘 먹죠 우리 맥스 엄청 잘먹어요 아 내 손 물면 안되지 이거 뭐야 이거 맥스 아냐 내 아냐 손 아냐 손에 아무것도 없어 맥스 맥스 손? 맥스 손? 맥스 손? 네 그렇다고 하네요 아휴 손 손? 앉으시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손 모르는 거 아니냐구요? 아니 손 알아요 손 손 아는데 지금 그 방송 하는 것 때문에 긴장을 했는지 긴장한 탓에 손을 잠시 잊어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하고 계세요? 즐거운 음 어... 또 쉬는... 또... 주말인데 light 또 прис aktivité 주말 아 맥스 절친이요? 맥스 절친도 신나우저에요 정말 맥스랑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선곡도 비슷하고 진짜로 뭐라 그럴까 정말 비슷해요 맥스랑 진짜 비슷해요 맥스 친구 지훈이요? 저.. 그쵸 저랑도 친구죠 저.. 저랑도 친구에요 제가 뭐.. 집사라고 해도 뭐.. 예 뭐.. 과언이 아니죠 그리운. 자연스러운 거. 내 집이 무슨.. 왕스 절칭. 내 집이 진짜.. 내 집이.. 내 집이.. 내 집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나 뭔가 아 이건 궁금했다 그런 그런 그 질문이 있으시면은 던져 주시면 제가 받아서 여러분들께 해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 지훈이 생일날도 만날 수 있을까 생파 계획 있어 너무 보고 싶다 박지홍 어 그쵸 항상 어 회사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뭐 되게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요 음 그쵸 좋은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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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에 그림이요 뒤에 그림 저에요 그 팬분께서 저 얼굴을 이렇게 그려주신 제 그림입니다 집에 걸어놨어요 너무 잘 그려주셔가지고 그리스로 그리스도 정말 잘 그려주세요 솔직히 protesters 이런거가 신나게 존재하는 다음은 그거랑 여러분 그리고 보다 또 아 그쵸 그 또 재미난 컨텐츠가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쵸 재미난 재미난 게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기대를 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또 재미난 거를 찍었기 때문에 너무 스포일러를 했다 너무 스포일러를 했어 아무튼 그렇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정말 좋은 좋은 게 여러분들을 맞이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이 이모티콘 아시죠 여러분 이거 맞나 지금 방향이 아 맞다 맥스 새로 가르치는 개인기 개인기가 제가 그 빵야를 가르치고 싶은데 빵야가 정말 힘든 거예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빵야가 정말 힘든 개인기에요 그 빵야들 저 그런 게 난 정말 힘든 개인기더라고요 이 어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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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우리 그쵸, 빵야는 정말 힘든 개인군인 것 같아요. 고난이 돼요, 진짜로. 이거 나도 할 수 있는 건가? 아 맞다, 필터가 있지. 맞다, 필터가 있었어. 에이, 시원해. 내가 맥스가 된 기분이야. 이거 뭐야? 별 다를게 없는데? 큐피트와서 뭐야? 약간 그거 같은데? 그 그림체가 약간 만화에서 나오는 그런 그림 약간 웹툰에서 나오는 그런 그림체다 그죠? 나를 비춰주는구나 어휴 후레쉬 여기 이건 뭐야? 이것도 약간 그런 거 아닌가? 약간 웹툰에서 나오는 그런 거 아닌가? 뭐야? 뭐야? 무서워 그러지마 깜짝이야 놀래라 나도 깜짝 놀랬는데 여러분도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죄송해요 죄송해요 나도 놀랬어 죄송해요 그냥 기본 필터가 가장 필터 없는 게 가장 나은 걸로 하겠습니다 순간 이동 vs 시간 여행 순간 이동 vs 시간 여행 순간 이동 vs 시간 여행 저는 저는.. 어이.. 어렵다 저는.. 순간이동으로 할게요 저는 순간이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간이동이.. 조금 편하지 않을까요? 이건 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저는 순간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서먹서먹한 사이입니다. 맥스가 밑에서 누웠어요. 제 밑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소통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의 소통을 듣고, 여러분들의 근황을 듣고, 여러분도 즐겁게 건강하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켜봤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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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선물 5대1이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거의 근데 정말 제가 산 5대1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옷을 정말 잘 입고 다니고 있고 또 인증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입고 다녔습니다 어디에서 어디에서 되게 그걸 제가 이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어디에선가 제가 그걸 설명하는 게 나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진짜 오랜만에 핑크색 입어봤는데 괜찮았나요? 정말 핑크색을 어우 진짜 오랜만에 입어본 것 같아요 핑크색을 진짜 오랜만에 입어본 것 같아요 저도 입으면서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약간 성인이 교복 입은 느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좀 내가 이렇게 핑크색을 어색했었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색했었어요 근데 또 주위에서도 그렇고 다 예쁘다라고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아 cualquier 옷이구에만 남기고 갈 수 없어 난 leave it with me oh all, girl I I don't know where you at, but I feel like I'm wasting time i tried to look at you and i know that girl i want you you can't just be all but what I don't know how much you've got to tell me can't just be a monster I know, but like oh 그러면은 또 저는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또 굿밤 되시고요 또 오늘 일찍 주무시고 또 내일 또 화이팅 하셔서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우리 매여러분들을 매이 여러분들을 믿고 저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언제 라이브 했냐고요? 제가 한 30분 4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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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이거 철리 어디서 났어? 이거 발바닥 젤리 뭐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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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